키스데이가 또? 왜 키스데이야? 뭐 키스데이 왜 뜨는거야? 야 존나야하다 씨바 이미지 봐 야 아프리카 전체기원 가잖아 씨바 이게 뭐야 존나야해 손나문데 씨바 문질문질 뭐야 저게 여자가 리드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래도 저 스티커는 여자가 리드하고 있지만 여자가 리드하는 경우는 없지 드레이븐 라인 존나 밀면 돼요 초반에 그래 끌어 새끼야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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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끌면 어쩔건데 니가 이렇게 하는거야 드레븐은 이러면 플래쉬로 오겠지? 그래 붙네 아! 아! 얘 왜 줘 아! 원래 이기는건데 원래 1랩 때 드레븐이 투덕기 돌리고 있으면 되게 쎄가지고 이기거든요 미치네 뭐 질수도 있죠 뭐 예 원래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기는데 아아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 보고싶은zier 거 실린 장면은 딱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쉽네 오 쪼 그레블를 씨발 그 따위로 써? 미쳤어? 미쳤어? 쓰리신님 괜찮? 쓰리신님 괜찮? 어어어어 어어어 원래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는거지 원래 좀 고통을 겪으면서 강해지는거에요 아 이제 좀 강해진거 같다 이제 나의 강함을 보여줄 때가 왔다 이제 이제 강해졌어 어 버프 많이 오있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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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합니다 딱 진짜 몇가지만 하도록 하고 이제부턴 진짜 한번도 안 끌리게 진짜 진짜 잘할게 어 ingle 어 어 어 하 아 유abe 어 어 이 oln drawer 정 한테 너무 민폐인거 같다고요? 저도 그런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끌리는거를 아 방 잘 들어오신거 맞아요 케라 맞아요 나가지마세요 잠깐만 캐리할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캐리할게요 기다려봐 패시브 봐서 아 요즘 이제 드레이븐이를 좀 안써가지고 잘 안했더니 이게 또 안되네 이제 감 다 익혔어요 닝들 기다려봐요 뭐지? 블리즈 존나 쏜살 같다 방금 못떨었어 좋아 길게 완벽했어 석현아 좋아좋아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알겠지? 석현아 대답해 응? 좋았어 나 죽을뻔했다 으악 잡이인 차체로 으으으욱 흪 휼 쇼핑몰 하아 하아 아니 이렇게 이거 무력하게 이거 무력하게 죽을 순 없어 진짜 0킬 4데스 이러시잖아요 게임 끝날 때 16킬 5데스 6어씨로 끝낼게 15킬 5데스 6어씨 이걸로 끝낼게 뭐하긴 시발 트롤하고있지 개새끼야 뭐하는지 물어봐 보고있으면서 버스 부수 구수 휴댓 우라 이어 이걸로 냐 무슨 버스야 니네가 나를 지금 태워줘야돼 내가 니네 를 태워주는게 아니라 15킬 5대스 7시로 끝낼게요 님들 진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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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님들 저 그렇게 애써 키워줄 필요 없어요 저 이미 망해서요 제가 알아서 클게요 갑시다 세신이 우세요 아 내가 못먹었어 아 아 이게 내가 먹어야 이게 갱의 의미가 있는건데 아니 오나마나인데 이거 내가 티브에서 딱 먹어줘야지 갱의 의미가 딱 있는건데 괜찮아 이번에 먹으면 되지 다이브합시다 존나 밀어 존나 밀어 아 왜이렇게 완벽해 봤던 고통 끝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게 큰돈을 주는게 아니라 상대한테 봐봐 상대가 지금 포도란에 이렇게 끼고 있는데 나는 지금 BF란 말이야 엄청난 차이지 엄청난 차이지 상대방이 지금 애가 탈걸 막 지금 지금 약간 봐봐 루샨이 내가 라인전을 이겼다 했는데 CS를 보니까 내가 지금 3,40개 가량 밀리고 있어 루샨 60개고 내가 지금 93개야 루샨 살살 약간 느낌 이상하지 느낌 쎄해 탐창을 봤는데 난 포도란에다 혼낫인데 드레이브는 BF에다 혼낫이야 약간 초조해 약간 약간 루샨 기분이 약간 이상해 어 지금 루샨 기분이 딱 어떤 기분이냐면 어 딱 첫사랑이 딱 생겨서 짝사랑하고 있는데 연락을 했어 답장이 안와 답장이 안와 아 기다리고 있는데 읽었어 답장이 안와 이 기분이야 지금 초조해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저 흔들어 나 초조해 지금 지금 미칠 toss나 초조해 5 자기가 이겼는데 라인전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초조해 지금 너무 초조해 지금 초조해 지금 초조해야지 레 새ẹp은 숫나 잘하는데 빨리 밀어 시빡 시빡σε 밀어 이것도 밀어 그래븐 존나 잘하는데 빨리 밀어 시빡 시빡세 밀어 이것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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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상금 또 먹었고 루시안 이제 더 초조해 더 초조해 이제 어떤 기분이냐면 루시안이 어떤 기분이냐면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답장이 안왔어 근데 애가 읽고 나서 답장을 안해 그리고 막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 근데 답장을 안해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건데 지금 그 느낌이야 루시안 개초조해 지금 사랑해 모가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형 지금 존나 초조해 지금 지금 루시안 미칠 것 같아 지금 팔짝 뛸 것 같아 지금 이제 드레이븐 현상금 먹었고 지금 드레이븐 현상금 먹었고 1킬 5대 쓰고 자기는 1킬 1대 쓰고 뭔가 이상해 템 뭔가 자기가 자꾸 밀려 모가님 100개 고마워요 뭐죠 다음 판에 챔피언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판에 챔피언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저 조금만하지 대키 뭐야 이게 ㅎㅎㅎㅎ 하핳 이게 뭐야 이게 오와야 씨발 개쎄 하여튼 잡았음 야 뭐가 와 흙바구 같이 들어온거야? 종중기장이랑? 와 피가 그냥 싹 사라지네 아 X됐다 루시안 답장 받았어 오 씨발 답장 제대로 받았어 X됐다 안되겠다 요무가야지 어 안돼 안돼 고르는 데가 너무 많아 고르는 데가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좋땠어요 좋땠어요 나이스요 스펠 뺀거죠 스펠 스펠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빼줘야되요 이런거 안 빼주면 한타때 익나보님이 힘들어가지고 미리미리 빼주는게 좋아요 저는 흡혈이 되니까 예 자연스럽게 고르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피해 시가 개쩌는 거 뭐야 이거 뭐야 개쩌다 이거 살짝 빼주면은 뭐야 알았어 알았어 잘못했어 새끼 유샤니 시발 내가 니가 고백 한 번 받았다고 이 새끼 우쭐해줘가지고 새끼 시발 야 고백은 나도 받아봤어 임마 뒤질라고 우쭐해줘가지고 고백 한 번 받았다고 일로와 아 이거 돈 부족한데 아 이거 뭐가 갈까 아 아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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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나이스 먹었다 으아 좋아 살 수 있어 좋았어 어 아직 돈이 좀 부족해 가서 먹어야겠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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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리와 임마 새끼야 어디에 도망가 이리와 임마 다 뒤질라고 봤어 방금 이게 바로 드레이븐 캐리야 솔직히 솔직히 나 다했다 솔직히 나 다했다 루시안 내가 그냥 솔로로 자르고 루시안 내가 피 다 빼고 모르가나도 내가 두대 치고 죽었잖아 완전 그냥 완전 그냥 완전이지 말 그대로 루시안 지금 똥줄 존나 타지 똥줄 존나 타 음 뭐가지 템을 이거 가야 되는데 좁아 임마 원래 드레이븐 템이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해시브 때문에 뭐 커도 템이 금방금방 나와서 상대 원딜한테는 진짜 스트레스야 내가 할 땐 진짜 행복해 왜냐면 상대 원딜은 뭔가 내가 잘 컸는데 이렇게 템이 쭉쭉 나와 겁나 스트레스지 어 뭐야 저게 싸워 이런거 킬이 제가 먹는게 좋죠 왜냐면 저희는 짱이니까요 겁나 짱짱 야 차고 지랄이래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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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자 일루와 일루와 살살할게 일루와 일루와 빨리와 이씨 일루와 어어 어디있어 일루와 어 이새끼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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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이새 진짜 제가 Project 좀 커가지고 경술했나봐요 무빙이 좀 컸다고 나댄거야 이제 안다닐게 진짜 뭐야 왜왜왜왜 왜 거기서 왜 거기서 딱 서 아 엘 부르면 쓰는게 아니라 가자 가자 골반마 자꾸 일부러 던진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던지는게 아니라 어 아유 기분 더럽다 진짜 이거 따라가다가 추격하다가 이거 맞으면 진짜 기분 대더럽다 왜그래 아마추어처럼 드레이븐한테 뭐 왜그래 왜? 아마추어처럼 마인전드에 동의했다고 니가 이긴게 아니야 이마 자식아 새끼들 이거 안되겠네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 야 야야야 이게 바로 내 캐리지 인정? 슈퍼캐리? 슈퍼캐리 아 템이 쫙쫙 나오는구나 이런거 아 이제 시바나정도 이제 한방? 아 두방? 세방? 다섯방안에 죽일거 같고 모르가나도 한 세방? 아 루샨 두방? 오케이 거.. 이거 이겼어 이미 아냐 임피도 이번에 집가면 나올거 같애 석포나 레드 먹고 일단 한타때 내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줄게 잠깐 소소한 팁을 하나 주자면은 들어오는 리신을 일단 봐주면서 용.. 10하나를 용 끼었을때 10하나부터 딱 잡아줘야돼 뭐 10하나부터 잡을 필요도 없겠다 여기 10하나부터 자르면 되겠다 고고 가자 한번 내가 개쩌는거 보여줄게 10하나가 날를때 딱 끊어버리는거야 가자 아니야 가능해 계속 따라가 미친놈아 그걸 왜 따라가고 있어 어 야야 날랐어 날랐어 미친놈 뒤질라고 정신났냐? 정신줄 노크게임하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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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아 야야야야 잡아야 잡아 야 몰아 야 몰아 야 몰아 몰아 새끼 못생긴게 일로와 못생긴 놈들은 다 죽어야돼 죽일라고 야 바로먹자 아 아 블리츠가 초반에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네 갑자기 그냥 새록새록 지나가네 주마등처럼 블리츠가 나한테 했던 말 내가 죽을때마다 했던 말 기억나네 그냥 뭐 싸봐 하나도 안앞으니까 뭐야 너는 정신줄 주제쾌 이리와 와 일로와 너 일로와 했을 때 그니까 내가 놓칠거 같아 일로와 와 와 못생긴길 야 자르반 유령 똥처리 못생긴길 자, 임마, 뒤질라고, 이씨, 이마 진짜 조리하고 있네 다음번에는 또 뭘 뽑아줄까? 뭐가 좋을까? 방템 봐야지, 이제 방템, 방템은 이게 좋겠다, 음... 특포, 특포, 특포 갖다 체력 올려서 방어를 해야겠다 잠깐 감탄할 시간을 주겠어 자신의 짐상에서 하나 남겼대, 다르반니 뭐, 새끼야, 뭐 야, 뭐, 야, 다 덤벼 다 덤벼, 야, 뭐, 니네 뭐, 다 덤벼 다 덤벼 일로와, 모르가나,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모르가나, 킬 안 봐도 돼, 뭐하러 봐 뭐야, 씨발, 너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뭐야 막혔어 날라가는 거 딱 막아주시고는 못 막았어요 어, 뭐야, 왜 나 때려, 파워 특혈 이게 팀들이 싸울 때 같이 싸우면 안 돼, 진정한 원딜은 팀들이 싸울 때, 기다리고 있다가 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혼자 무쌍해야 돼 호텔 한 다음에 살짝 빼 팀들이 이제 싸우잖아? 그럼 일단 구경을 해 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묵상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 기다려 원래 진정한 원딜은 이렇게 해야돼 어느 정도 죽었지 기분이 좋지, 이제 살살 잘 자, 이제 플래시도 곧 돌아오겠다 실드 유지해주고 자, 한번 5대1 한번 해볼까? 가자 와봐, 새끼들아 와봐, 새끼야 못생긴게 아, 새끼들 건방준 놈들 아하 이쪽 자, 더블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차아님 유령 드세요 알았어, 알았어 저 똥 처리 안 한 거 아니지? 설마 했겠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미드만 파고 이렇게 너무 머리를 안 써서 게임했어 머리 써서 하자, 이제 게임 게임을 머리 써서 하자 우리 탑1차도 안 밀었어 흐흫 우리 탑1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흐흫 캬 씨발리 형 개못한대 오, 인정? 태물 인정 태물 인정 여기 아까 유령을 자르반이 한 마리 남겨놨어 쓰레기 새끼 아하하 씨 개새끼 바이 띠 띠 이걸로 이제 점프를 막을 거야 내가 내가 띠 막을 필요 없겠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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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억제기면 이리로가자 와 이 새끼 이리 와 못생긴게 어? 이리 와 못생긴게 이 새끼들이 와 너부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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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이 새끼야 주질라고 뭘 봐 너는 친구 죽는거 뭐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 새끼 이리 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왜 이러냐 진짜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야 인정 님 가갑 인정 적의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병신 인정 아 특허가 나와야 ㅈㄴ 세지는데 영약을 사야겠다 이번에 좋았어 슈바 나를 내가 이제 궁을, 궁을 쓸거거든? 못생긴대 못생긴 일은 다 죽어야 돼 사이오님 블루 제사 먹을게요 솔직히 노노 제발 진짜 제발 아 진짜 그럼 한 대만 때려서 먹으면 제꺼인걸로 하죠 아아 아 제가 부캐에 어? 질게임하면서 첩차를 왜 심어요? 하하 하하 막타 재결이래 아이씨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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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딜이 좀 덜 나오네 맘에 안 드는데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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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